안녕하세요. 벼리다영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주 묵은둥이 창, 묵은둥이 다육이들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10년을 묵으면, 10년을 키우면 이마침 클 수 있을까요? 목대가 완전히 나무가 되어 있는 다육이 목대 구경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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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속에도 자구가 나오죠 이 줄기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야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멘 과연 얘는 이름이 무엇일까? 너 이름이 뭐니? 빙고 에스피레어 어떻게 이렇게 한몸군생으로 한번 보세요 가운데 이야 스타보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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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스타보수금 스타보수금 너무나 커서 한화면에 소울 수가 없어요 다인도즈 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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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 대단하다 뭐 같아요? 초라 앰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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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들 잘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보시기 어려워요.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